여러분, 저는 어떤 정보시스템을 만나건 이 바닥에서 CRUD는 뭔가를 따져보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CRUD를 알게 되면 나는 여기는 적당히 알게 됐어 라고 딱 생각합니다 그런 주관을 여러분도 가지시면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CRUD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Git은 버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은 뭘 만드는 게 핵심이겠어요? 버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즉, 커밋이에요 크리에이트가 우리 했어요 그리고 버전을 보는 것은 뭐였겠어요? Show, Log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Read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채워놓으면 되겠어요? Update와 Delete를 채워놓으면 되겠는데 이 버전관리 시스템은 사실 생성과 읽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Update와 Delete는 사용할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버전관리 시스템은 버전을 보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Update와 Delete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중요했고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구색 맞추기라는 거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배워야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앞에 건 중요해요 우선 삭제를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버전을 삭제한다 자, 버전을 삭제한다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숫자 8을 적었습니다 저장하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가 떴습니다 수정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이 Show Log를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밑에 있는 Refresh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WalkingTree에 Hello.txt라는 파일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WalkingTree라는 것은 여러분이 Commit한 이후에 수정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얘기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버전을 삭제한다 라는 것은 일단은 WalkingTree에서 작업한 걸 삭제하는 케이스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되게 욕이 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버전을 만들었어요 문서를 여러 개를 수정했겠죠 소스 코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작업을 다 끝내고 보니까 이게 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할 때 버전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정한 파일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한두 시간 전이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안전하지도 않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리셋을 통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것 정확하게는 WorkingCopy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버전인 V7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럼 거기에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은 초기화죠 그리고 초기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V7 상태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리셋 타입이 소프트, 믹스드, 하드가 있는데 그냥 하드를 선택하세요 소프트와 믹스드는 굉장히 리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하드가 제일 위험한데 제일 심플해요 여기서 OK를 누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WorkingTree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리셋 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V7으로 간다고요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hello.txt가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왜? WorkingTree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이전에 있었던 수정됐다는 내용이 없어졌고요 여기 있는 hello.txt는 아직 갱신이 안 될 것 뿐이에요 얘를 다시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옛날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없애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나 누군가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같은 게 파일에 포함이 돼서 그게 공유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v7 여기 hwp 파일을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v6 v5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음... 어디까지 가야 좀 가시적일까요? v6에서 hwp 파일 이거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니까 저 hwp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버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v5 상태로 리셋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헷갈려요 v6를 리셋하는 게 아니라요 v5로 리셋하는 거 항상 경계가 잘 헷갈리죠 어떻게 하면 되냐 v5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셋 클릭하고 여기서 하드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OK를 누르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일은 hello.hwp거든요 저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버전 목록이 어떻게 벽기는지를 보세요 OK 클로즈를 하면 그리고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v5로 최근 버전이 옮겨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hwp 파일도 사라졌습니다 즉,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즉, 버전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전관리의 CRUD 딜리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 협업의 다른 인터넷상에 여러분이 버전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올라간 버전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럼 꼬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삭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만 딱 여러분 머릿속에 마킹해놓고 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